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 9시입니다. 이 아침 일찍 어디를 가느냐? 영화 보러 가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TV 개그인 이상훈입니다. 오늘 어디 가느냐? 오늘이 인피니티 워 개봉 당일입니다. 영화 보러 갑니다. 아침 일찍 9시부터 지금 눈도 눈곱도 안 뗀 상태에서 일단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지금 한 2, 3주 전부터 밤잠을 설쳤어요. 너무 설레서 드디어 오늘입니다. 아, 다른 데 용산이랑 영등포 이런 데 지금 다 매진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산까지 갑니다. 예, 일산 가서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되셨습니다. 도착했고요. 정확하게 지금 시간이 9시 45분이죠. 네. 아... 9시 정각에 출발해서 50분 만에 일산 CGV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잘못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뭐 초행길이어서 잘못 찾았어요. 영화관은 1시간을 운전해서 오다니 일산까지. 그것도 이 아침에... 네? 아, 역전하네. 왔다, 왔다, 왔다. 아이맥스, 아이맥스, 여기 아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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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더 올라가자. 길칩니다? 네, 제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개인택시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길치시거든요. 닮았어. 잘못 찾아요, 초행길을. 우워. 우워. 나의 영화가 주위야. 나한테 왜 주위여? 자. 아주 재미있게 관람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이 끝. we have to do this. 아이맥스, 3D 영화 주 5. 더 나아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영화를 다 보고 나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여가지고 뭐 스포 때문에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 너무 아 진짜 이거 뭐 근데 진짜 재밌구요 아 일단은 소름이 한 5번 돋았어 닭살이 한 5번 돋고 약간 감동에 눈물 나는 장면도 지금 조금 있었고 IMX로 보면은 이렇게 포스터를 주시더라구요 3D 말고 또 그냥으로 또 봐야죠 아무튼 너무 재밌게 기대했던 인피니티고를 관람했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이 히어로들도 하나하나 진짜 다 너무너무 멋있고 그리고 액션 씬도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어우 이게 아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되나 어우 답답해 너무 답답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꼭 보세요 뭐 나블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 내년에 인피니티워우 4가 개봉하잖아요 아 이게 또 너무너무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너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습니다 1분 both 4 5 5 7 5 5 6 9 10 12 14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